트로피를 노리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말했지.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까 양전히 있으라고. 그놈할 피의 예점을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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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호호! 그래? 드디어 오늘이 예선전? 나나! 20번 태포부리님의 예선전 상대는 정감으로 50번 빠이아 선수! 빠이아! 그런진 몰라도 처음부터 나한테 걸리다니 참 불쌍하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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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누가 내 뒤에? 어이? 누구시야? 선녀야? 어이! 진짜 예쁘다! 하아! 하아!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실은 좁히고 있어. 나 좀 도와줄 수 있지? 아가씨! 어디 가신 거야? 하아! 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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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ssel! 고 imaging 8 하아! 안녕 얘들아? 미안. 하아 진짜! 아저씨 뭐해요? 어디 가신 거야? entrevist 아가씨! 아! 아, 걸렸네. 야, 도망가자. 뛰어. 아, 거기서야. 야, 이리와. 여기라면 아마 쉽게 못 찾을 거야. 천만에, 찾기 쉽고만 뭐. 어떻게 왔지? 이런 건방진 녀석. 올라올라올라. 됐어요, 변신사고. 깜짝 놀랐지? 난 1분 동안 초나무 정도 변신할 수 있어. 그대로 봤나. 올라올라쌤. 근데 너무 오래 변한다. 1초 남았거든. 1초. 이런, 변신 시간을 돌려야겠어. 야, 이 알다운 아가씨가 너같이 쬐끄만 녀석한테 가당기나 해? 그만 포기하라, 응? 뭘 포기해, 포기하니? 아가씨, 자꾸 이러실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전문 회장님만 더 올라와요. 정말. 미안해, 올라쌤. 어? 그렇지, 뭐냐? 이 빵당 시추이션은? 그게, 실은 우리 아버지는 레드송 그룹의 회장님이야. 그치만, 내 꿈은 우주 최강의 로봇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몰래 집을 나왔어. 올라쌤은 내 보디가두고. 니가 그 유명한 레드송 그룹의 땅이라고? 응, 맞아. 요즘 애들은 드라마를 더 뽑아요. 정말이라니까. 됐고, 그나저나 뭔가 중요한 걸 잊은 듯한... 어? 예선선! 네, 이것은 태권보이 선수와 파이어 선수의 예선전이 열리고 있는 대회장입니다. 네, 태권보이 선수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네, 맛있게 된 순간 파이어 선수가 입장합니다. 태권보이 선수가 지금부터 5천의 대회장에 입장을 못하면 파이어 선수가 자동으로 원선에 진출합니다. 파이어 선수의 예선전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 잠깐, 저 로봇은 단치관으로 유명한 파이어잖아. 네, 지금부터 경기 시작합니다. 됐기 때문입니다. 캬... 시위... 캬... 캬... 나라차차차! 하리! 뚝! 나라차차차! 열차게! 가사! 깜짝! 개가 이거! 아우! 뜨거! 하! 하! 생긴대로 힘이 없던 거가 그만! 이젠 마무리자! 거짓말! 내겹자! 위장의 반칙이다! 우와! 고마워! 이거 반칙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뽀뽀이! 뽀뽀! 이게 바로 친절한 마무리다! 화이아의 승리가 확실한 것 같지요? 그렇군! 날씨 어떡해! 참가하자마자 예선 탈락? 빠져대! 나 진분이거든! 친구들! 다음주를 기대해주세요! 드디어 시청자 퀴즈 시간입니다.